네 안녕하세요 스나이퍼입니다 네 요번주 배우실 곡은 조덕배의 그대의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라는 곡입니다 이거는 그 비열한 거리에서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이 좀 부르기도 하고요 유용한 곡이죠 오늘 사용하는 기타는 그 이스트만의 285M이라는 버전 기타입니다 썬버스트가 된 모델입니다 먼저 전체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섰어 모른척하려 해도 내 맘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개가 뛰어갈텐데 월월 날아갈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았어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텐데 날아갈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탑둑따르다르다르다 탑둑따르다르다딴 탑둑따르다르다르다 탑둑따르다르다나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섰어 모른척하려 해도 내 맘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개가 뛰어갈텐데 날아갈텐데 그댄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았어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텐데 날아갈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어.. 어.. 오오오오